군함도 약속 어긴 일본 사도문화유산 추진 뻔뻔하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니가타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기문화유산 등재해 추천을 위한 후보로 28일 선정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하시마를 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 동원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강제 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후한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금, 구리, 철 등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보고서는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인 1200명이 강제로 동원됐고 가혹한 노역으로 탈출이 잇따랐으며 붙잡히면 폭행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 등으로 등재하면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르기 위해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문을 연 산업이산정보센터는 반대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들로 채워졌고 유네스코는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겨루민까지 채택했다. 군함도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등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또 니가타현 등은 일본 문화창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화유산 등재 대상 기간에서 일제의 강정기를 제외했다. 강제동원 역사를 숨기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외교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문화유산 후보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일제강정기 강제 노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가 가득인 악화된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제2의 군함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